오에스 이엔 김은혜 기자 세븐틴이 서울 단독 콘서트를 리틀을 앞두고 연습 현장을 깜짝 공개했다. 지난 12일 오후 세븐틴은 공식 SNS를 통해 서울 단독 콘서트 연습에 매진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콘서트를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흑백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콘서트 준비에 임하는 세븐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첫 정규 앨범 러브 앤드레터의 타이틀곡 예쁘다의 한 동작을 추고 있는 사진 속 세븐틴 멤버들의 모습은 콘서트에 대한 팬들의 설렘과 기대, 궁금증을 자아냈다. 또한 세븐틴은 사진과 함께 다이어몬드 엣지 D-2 지금 세븐틴은 캐럿들에게 더 멋진 모습 보여주려고 열심히 연습 중 캐럿들 조금만 기다려라는 윈트를 게재해 팬들에 대한 애정 또한 드러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